어? 이게 뭐지? 잠깐만 이 통은 첫 번째 그 통이야 우리가 첫 번째 만났을 때 뭘 했었지? 불을 껐었지 그러면 이 통은 불이 붙는 통이야 왜 상자를 놔둬도 되는데 이 통을 했겠어 아 근데 이게 안 된다 어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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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뿜어줘요 아 근데 여기 여기 닿으면 불이 꺼져 또 생각을 해라 옹방장 어떻게 하면 저 비가 안오게 할 수 있을까 상자를 이용하면 되겠다 상자를 이용하면 되겠다 상자가 지나가는 때 같이 지나가면 되나 잠깐 잠깐 어 상자를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가 좋았어 딱 맞춰서 가야돼 상자가 비를 막아주고 있다 뭐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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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어? 여기서 또 막히는군 저걸 내렸다 아! 잠깐! 아! 지금 방금 생각난 게 있어 지금 방금 생각난 게 있다 그래 그 방법이었군 그래 그거였어 난 역시 천재야 아깐 되더니 자 어? 라오 1886가 고맙다 이제 안 꺼지겠지 이게 원래 꺼져야 정상 아니냐 이거? 그래서 이걸 지금 막고 있잖아 위에 보면 비가 얘네들은 안 오잖아 여기서 벌써 꺼질필인데 그리고 불이 안 꺼져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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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불이 만약에 안 꺼진다면 이거 큰일 났는데 버그의 휘생양입니다 저는 저는 버그의 휘생양이에요 아잇 좀 어 버그였네 안 꺼지는 게 어이 에 에 에 에 뭐지 어 으 아 으 으 으 아 잠깐만 여기로 건너가야 된다 여기로 건너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 올라갈 수 없다 그럼 이걸 지금 반대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반대로 만들어 아 이 스위치를 일단 아무나 눌러보자 아 그럼 잠깐 순서를 보자 어 내려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순서를 뒤바꿔야 돼 그러면 역순으로 하면 제일 큰 걸 갖다가 제일 밑으로 보내고 제일 큰 거를 제일 밑으로 보내고 제일 나중에 빠지는 걸로 해서 어 씨 헷갈리는데 이거 이걸 일단 올리자 이걸 올리고 한 칸 올라가잖아 아 근데 내가 지나갈 수가 없네 아 아니지 아니지 저 사다리가 있지 사다리가 있으니까 내가 지나갈 수 있지 아 큰 걸 먼저 넣어야 되는구나 아 큰 걸 먼저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얘를 이렇게 빼놓고 아까 걔를 다시 올린 다음에 얘를 넣고 어 라오 1886가 고맙다 큰 걸 올려도 되겠는데 어차피 이거 내려도 되고 올려도 되겠네 큰 걸 큰 걸 내리고 큰 걸 내려 내리고 중간 걸 올려 중간 걸 올리고 작은 걸 제일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은 걸 제일 뒤로 가게 만들면 되지 이걸 올리고 그렇지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얘네 둘 다 없어지니까 빼면 되고 뭐 이래저래 똑같은 게 설마 내가 못 지나가나 그럴리가 어 뭐야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 어 뭐야 아 아 이럴수가 중량이 초과되다니 얘를 왼쪽으로 아 얘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하고 애기를 갖다가 이쪽으로 제일 큰 거가 너무 중량이 세서 근데 제일 큰 거 같든 무조건 옮겨야 돼 걔는 아 이걸 왼쪽으로 올려야 된다 뭐야 이거 이것도 중량이야 와 중량 초과 한 번에 한 개씩이면 이겁니다 이거 얘를 밑으로 내렸으니까 얘를 올려 일단 올리면 자 올리면 얘가 제일 제일 끝이지 제일 끝이고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반대편에 있어야 되네 반대편에 밀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아 사다리 아 사다리가 있구나 잠깐만 사다리로 가서 반대편에서 밀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었던 거야 버튼이 두 개가 있었던 거야 일단 얘가 제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거든 그 다음에 중간 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중간 게 들어가야 되면 얘를 넣고 둘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네 일단 얘를 먼저 넣고 얘 없애고 중간 거 밀고 가고 이제 중간 거 중간 거 오고 됐네 아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는데 두 개씩 넣을 생각을 했었네 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좀 쉽게 생각해야 돼 최경iens 됐다 하아 가자 평가죠? 쯔스 복고 슬沙 복고 uit 깎아 죄 흫 헉 시inder 이검 이거 마이났 kissed 헐 뭐야 내가 어딜 그 사이로 쏙 빠지냐 아 이제 승칠날 아 이제 승칠날 와 난 진짜 쌀 때 오는 건 다 걸리는 것 같애 자 내려오십쇼 자 내려 아 대박이다 진짜 오늘 내 엔딩 볼거야 무조건 밑에 바퀴가 구리스 좀 잘받는 잘 발라놨나 보지 이게 안에 소미 소미불인가 보지 이거 빠질려고 해도 안 빠지는 곳이거든 근데 빠졌어 다 왔다 여깄데?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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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 다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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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게 안되는데 어?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그냥 내려가면 돼 난 올라갈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냥 내려가면 된다 그냥 내려가면 되는 것 같다 내가 왜 왜 저걸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기다리며 내려가 아니 이거 한 번씩 아껴봐야돼 길을 모르잖아 저거 다음은 무조건 죽는다 누가봐도 이건 와아 이거 어떻게 어어 이거 타지? 와 존망 존망 여기 어떻게 저게 매달리려고 했는데 납작궁 할 때 올라가야 되거든 납작궁 할 때 올라가면 돼 난 너무 마음이 급해가갖건데 저게 매달리려고 했는데 납작궁 할 때 올라가야 되거든 납작궁 할 때 올라가면 돼 난 너무 마음이 급해갖건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자 이제다 자아 아아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한편 기다려야 된다 저 꿍 할 때 올라가야 돼 꿍 할 때 아니 좋아 빨리 빨리 にゃ 어? 뭐야 아 あ ajm Kinds f 80 つ f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야되네 그러네 아아! 왜 그리로 내려가! 아아! 좀 진중하게 알았말이다 반대로 못 지나간다니까 한번 내려갔다가 지나가야된다니까 반대로 못가게 돼있어 저게 떨어지는 타이밍 저거야 저거 이렇게 반대로 못가 얘가 지나갈때 이때 갔어야 됐어 딱 꽁찍고 자 저기 다치지? 다치고 얘가 지나가면 다치고 아아! 반대편에서 매달리면 되네 아이씨 왜 한번에 지나갈라고 했지 어 반대편에 꿍 한번 할때 반대편에서 또 타가지고 내려가면 되네 알았어 천천히 할게 아이씨 아이차 그만좀 갈거라 여기서 한명만 갈거라 진짜 바로 블랙이다 아이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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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니 난 정말 천천히 할거야 케이비 니내물 니네들이 답답해 천천히 할거란 말이다 됐다 이거... 이거... 이거 중간에 있는 뭐... 뭔데? 아... 저 중간에 물에 빠져 죽으니까 저거... 그럼 얘를 데리고 가서 그럼 얘를 데리고 가서 점프를 한 다음에 2단 점프를 하는거지 이 정도면 뗄 수 있나? 조금만 더 아... 이게 끝까지 온거네 이게 그러면 꿍하면 미안하다... 점프를 분명히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점... 점프를 분명히 눌렀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잠깐만... 어... 블랙 하겠습니다... 저런 드립을 왜... 이번에는 딱... 어... 연습을 하고 뛰겠어 점프 점...프 후... 됐다... 점...프 후... 이거 함정인가? 아니구나... 뭐야... 흐흫... 씨... 뭐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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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네... 대충 봤습니다... 어... 어... 미로... 미로 암기하느라... 일단은... 됐지... 여기서... 스위치를 누른다... 밑에꺼... 밑에꺼... 그럼 밑에로 들어가려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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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점점... 됐어... 왜 왔어... 어... 어... 아... 좋아... 됐지... 눌렀지? 저기... 이쪽... 이쪽... 저거... 어떡하나... 됐어...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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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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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 더 위로... 더 내려가고... 올라가서... 그럼 저기... 바로 찾았지? 자... 아... 됐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응... 됐다... 가자! 아 어 힘들어 어 4개 스위치를 켜 켜서 어 아 일로 가야 되네 어 아 한칸 더 위로 어 지금 엉뚱한데로 가고 있어 엉뚱한데로 미안하다 내가 내가 길치지 않아 임바아 됐어 후후 이거 타는건가? 음 음 어 백 CA 음 흫 아 너무 좁아 저기가 좁다니까 wel 안돼 울 zk 어차피 밑으로 가는건 아닐거란 말이야 야 니네 웃기다 진짜 어? 뭐지? 성운을 뭐야 저 뚫린거 아니야? 더 위로 올라가야돼 그만 갈고라고 했다 마지막 기회야 아 여기 누가 봐도 뚫린거 같잖아 아 여기로 가는게 마... 아 저기 오른쪽에 사다리가 있었군 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저리로 갔을거 같은데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또 하나를 타야된다 맞나? 야 이거 탈수 있는건지 탈수 없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탈수 있을거야 로봇들에게 뭐 인공지능 뭔가를 주는거... 하지않겟냐? 오멍 아 멍때리고 있었네 왔다... 내려가도 돼? 자부 되는거 아님? 내려가자 자... 자부 되는거 아님? 아이째... 못들어졌어! 어떡하지? 난 죽었다! 아 아니구나 아 챕터 끝났네 이 길이 맞아 이거 뭐야 용암이야? 뭐 지 이거 아멘